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방귀를 몇 번이나 뀌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방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꾸 가스가 차고 방귀를 많이 뀌서 이거 혹시 무슨 큰 병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은 방귀가 너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방귀를 뀌는 것이 정상이고 또 방귀가 너무 많으면 어떤 질병을 의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귀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하루에 몇 번의 방귀를 뀌는 것이 정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보통은요 한 20회 미만으로 뀌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30회 미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20회에서 30회 정도 아래로 뀌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뀌는 경우 20회 이상 또는 30회 이상까지 방귀가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뭔가 장 속에 가스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방귀를 많이 뀌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방귀가 많이 생기는 이유 바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이 공기를 많이 삼키는 경우입니다 공기를 많이 삼키면 이것이 위에서는 트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소장으로 내려가면 장에 가스가 차면서 방귀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공기를 많이 삼키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장 속에서 가스를 많이 분비시키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살게 있는데 그 세균들 중에서 가스를 많이 분비하는 세균들이 많이 사는 경우 대부분은 안 좋은 세균들 또는 박테리아 중에서도 조금 약간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음식에 따라서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음식은 가스를 적게 분비하는 음식이 있고요 어떤 음식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음식이랑 상관없이 좀 가스가 많다 하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죠 바로 자꾸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자꾸 발효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 발효때문에 가스가 많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스를 많이 분비시키는 세균이 많다 이것은 좋지 않은 세균이 장 속에 좀 많이 사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스 냄새가 너무 많이 지독하게 느껴질 때는 안 좋은 세균이 좀 많이 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음식을 먹으면서 공기를 많이 삼키는 경우는요 너무 급하게 많이 먹거나 할 때죠 그래서 조금 조금 천천히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조금 천천히 식사를 하시다 보면 위에서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트름을 좀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반기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 속에 안 좋은 세균이 많이 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유익균들을 좀 많이 넣어 줌으로써 세균의 조화를 좀 바꿔주면 장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이죠 유산균과 함께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이섬유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방귀 양이 많지 않은데 가스가 많이 찬다고 불편해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또 있냐면요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과민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병은 아니지만 대장이 민감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남들보다 더 대장에 있는 가스를 더 심하게 느끼는 경우거든요 팽창을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져서 가스가 많이 차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고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을 좀 자극하는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피하면 좋으냐 일단은 밀가루 음식도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과당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당분 그 다음에 또 탄산음료들도 가스를 많이 차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신 릴렉스를 많이 시켜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야 장 움직임도 편안해지기 때문에 과민성이 덜 과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이 가스를 좀 줄이는데 또는 가스에 대한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거꾸로 가스가 너무 안 나온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사실 배가 막 빵빵한데 가스가 배출이 안 돼 가지고 배는 빵빵한데 배는 아프면서 배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잘못하면 장이 어딘가가 꼬이거나 막혀 가지고요 가스는 안 나오고 배가 빵빵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점점 배는 불러오고 가스도 안 나오고 대변도 안 나오면서 배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응급 상황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응급실에 있다 보면요 가스를 뿜어내지 못하고 대변을 못 벗는데 배가 빵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간혹가다 장이 속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레우스라 그래 가지고 장의 움직임이 안 생겨 가지고 마비가 되는 거죠 장 마비가 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꼭 병원을 급하게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귀를 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가스가 차고 이것이 잘 배출되면 정상인데 너무 많이 가스가 나오거나 또 너무 막히거나 이것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고 모두 다 좋은 음식 잘 챙겨드시고 건강한 장 그리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